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역시 고마우신 고객분들이십니다. 봄, 여름, 가을을 지나 이렇게 겨울에도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찾아주시는 이런 고마운 고객분들을 위해서 고객 감사 이벤트를 열고자 합니다. 날짜는 12월 8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되고요. 장소는 5, 6, 7 클락 앤 코고 하이라이즈 펜트하우스 스카이 라운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한정된 자리 때문에 저랑 한 번이라도 거래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모두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그날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와 또 재미난 이벤트 및 많은 선물을 준비할 테니 꼭 시간 내셔서 좋은 시간, 아주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저희가 신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뵈어요. 빠빠이. 빠빠이. pasó겹. Wang, recibir. 유리 아파. 후유. 후유. 한글자막 by 한효정